네, 이번 유형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파트에서 점화식이라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AN과 AN 플러스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또는 등비수열 또는 어떤 다른 수열에 대해서 그 규칙성을 표현된 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AN과 AN 플러스의 관계가 AN에다가 D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된다는 것을 보고 뭐다? 얘는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얘가 공차. 얘가 결국엔 등차수열이다. 두 번째,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해서요.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두 배가 항상 성립하는 우리가 일명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엔 성립하는 그 관계신 나오면 아, 얘도 등차수열이다. 자, 세 번째는 AN에다가 R을 곱했더니 AN 플러스 1이 됐구나. N번째 항에다가 R 곱했더니 AN 플러스 되면 얘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낀 거에 곱이 된다면 우리가 이면 등비중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것이 나오면 등비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런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다? 등차 또는 등비라는 것을 곱바로 아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서 당연히 일반항을 물어볼 거고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뒤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고 이렇게 주어지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 승이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등차와 등비골에 대한 점화식을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판별해서 풀어주는 문제의 유형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의식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의식 문제 하나 볼게요. 2018년 3월 학평 가형 13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20이고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에는 어? 이렇게 표현해요. B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라고 일단 표현은 됐어요. 이것을 보고 뭐죠?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이네요. 우리 두 등차수열의 합은 어떤 수열일까요? 물어보며 그걸 보고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아셔야 돼요. 등차수열 숫자 두 개를 한 번 더해보세요. 어떤 수열이 될지. 간단하게 1, 2, 3, 4 이런 수열과 2, 4, 6, 8 이런 수열들을 두 개를 더해보라고요. 3, 6, 9, 12. 뭐죠? 등차수열이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항의 관계를 보고 얘도 등차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이 20이고 첫째 항이 20이고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 BN에 대하여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를 한 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AN에는 첫째 항은 나왔는데 뭐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공차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차를 구해야겠다. 어떤 걸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라고요? 등차수열인데 그러면 BN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B1은 뭐예요? A1 더하기 A2가 첫째 항이 되겠고요.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얘와 얘의 공차들을 각각을 D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의 공차는 뭐가 되냐면 ED가 됩니다. 이유는 보세요. AN이 지금 첫째 항밖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20 플러스 N-1D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은 20 더하기 N 플러스 1 빼기 1D니까 ND가 돼요. 두 개를 더하면 그게 BN이네요. 더하면 40에다가 더하기 ND, ND, END 마이너스 D가 돼서 N에 대한 1차식인데 N 앞에 붙어있는 게 얼마예요? ED가 되죠. ED. 얘는 공차가 ED라고요. 그러니까 아, 얘의 공차를 D다시라 그러면 얘는 몇 D? ED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걸 통해서 공차를 구해주면 될 겁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열 번째 항 A 열 번째 항은 당연히 뭐예요? 첫째 항 플러스 9D가 되겠죠. B 열 번째 항 보세요. B 열 번째 항은 첫째 항이 A1 더하기 A2예요. A1 더하기 A2 A1 20 더하기 A2 20 플러스 D에다가 몇 D에도 9D인데 D가 얼마라고요? A가 ED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됐죠? 두 개가 뭐하다? 같다. 됐나요? 자, 계산하면 되죠. 그럼 20 날아가겠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얘가 18D 더하기 D니까 19D에서 9D를 빼니까 얼마 10D가 돼서 아, D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항 구하라? 여덟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요 BN 요기죠? 요기 보이죠? 요기 요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8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다. 그때 당하는 D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쁘게 정리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N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42가 돼서 여기다가 우리는 얼마? 8을 집어넣은 것을 다부르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B8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 10이 돼서 아, 우리는 여덟 번째 항이 얼마다? 10이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실제로는 앞에서 배웠던 점화식 등차 또는 등비수열을 직접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어떤 그 항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을 또 등차수열 더하기 등차수열이 등차수열을 파악하는 어떤 점화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점화식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떤 수열인지를 판단해서 우리는 그 규칙을 통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꼭 그대로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나오니까 꼭 몇 가지 숫자를 써보면서 그 규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풀어야지만 이번 유형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